오랜쪽 나두목으로 진입하세요. 그 다음에 분기점에서 좌측으로 진입하세요. 이제 목적지에 삼아갑니다. 1차 픽업 장소에 도착 지금 1마일 시작입니다. 약히만 하는 곳인데요, 과일농사로 주로 짓는 그런 동네인 것 같아요. 과일 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. 여긴 뭐 이제 한번도 안와봤기 때문에 또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 수가 없어요. 이런식으로 보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아삭아삭이예요? 아삭아삭이 다짓는 곳이 없어졌습니다. 이제는 4층에 가진 곳이 되고 있습니다. 그곳에 가진 곳이 뭐지? 이렇게 가진 곳에서 가진 곳이 있습니다. 이곳에 가진 곳이 보일 수 있습니다. 이런 곳이 더 날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. 아 이거 붙잡하게 되겠네 이거 주차가 들어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뭐야 이거 이야 이거 뭐야 아 이거야 이 길이 멀고 다른 길이 있는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과일 저장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데 네 창고가 아 아 아 뭐야 직진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뭐야 뭐야 아 어디로 들어가라는 얘기야 이거 황당합니다 저기 들어가질려나 모르겠네 와아 미치게 이거 웃깁니다 지금 웃긴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여기 여기 아 정말 4분의 1 마이 앞에서 외전입니다 지하자이신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돌릴 수가 있대요 아 진절한 여기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봐요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잘못 들어와 버리면은 이거 뭐 돌릴 데가 없으면은 작은 차들은 그냥 돌려 나가지마는 공간이 없으면은 황당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뭐 2마일을 밖으로 나오는 친구도 있고 1시간이 거쳐서 그러는데 아이씨 여기 여기 시골에서 나는 이런게 있을거라고 상상을 못했죠 이 아저씨도 똑같은 저와 같은 저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저기 유겠 이러고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치게 꼬마 야 이따가 식으로 이정표도 없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랬어요 앞쪽으로 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지 턴 레프트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뭐야 도대체 미치게 꼬마 와 딱 돌아버리겠네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어 이거 위성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미치게 꼬마 미치게 꼬마 잠시만요 300, 600 feet, turn right 아, 미치겠네 오, 그거라는 얘기야, 그치?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찾을 것 같긴 한데 미치겠다 아, 이런 뭐, 뭐 트럭 내비도 안 맞고 또 할 수 없이 제가 위성을 띄워가지고 위치로 확보했습니다 이게, 이게, 이게 뭐야, 이거 다 와가지고 지금 30분을 헤매네요 헤매네 오, 주차까지 있었던 아이씨 아, 여기 여기가 여기가 맞게 맞네 트럭 노트가 나타났습니다 헤헤헤헤 이거 뭐야 철도가, 철도가 갑자기 나타나고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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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찾은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거기서 건너편에 그, 그 구멍을 통과하면은 구멍을 통과하면은 여기 바로 나오는데 이게, 승용차는 통과할 수가 있는데 이게 높이가 안맞더라구요 넓이는 어떻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높이가 안되니까 끼워버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아이씨 아이씨 어마어마한 이 이 과일 창고 좀 보세요 네 워싱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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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데 워싱턴 오른쪽에 있네요 아이씨 다행히 찾아왔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워싱턴 푸르트라고 있네 아이씨 아이씨 여기 가서 이제 또 체크인을 하고 여기 와서 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이씨 어느 세월에 이제 책 될는지 모르겠어요 체크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드라이브를 체크인 하고 나오고 두 번째 픽업은 엄청 빨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출발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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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한한 형태로 싣고 가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네요 옆에서 바로 내릴 수 있게 네